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김여정 함용법이라고 불리우는 대북전단금지법 문재인과 민주당이 김여정이가 지시를 내린 지 4시간 만에 발의를 했던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 법 때문에 자유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지요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처벌하지 않던 대북전단살포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를 한 겁니다 이 조항은 북한 김여정 함용법으로 불립니다 발단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20년 4월에서 6월 북한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 상공으로 살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김여정이가 쓰레기들의 광대 노름 대북전단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라는 담화를 발표했고 당시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이 불과 4시간 만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에 문재인의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으며 대북전단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철회하고 남북관계의 긴장을 조성해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한마디로 당시에 박사각대표를 옥조했죠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26일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위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북한을 향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 신체의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초하게 됩니다 이 중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은 3호가 정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한 부분입니다 재판관 7명은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남석,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라며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장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국가는 남북 간 평화통일을 지향할 책무가 있으나 표현 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전단살포를 일일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경우에 따라 경고, 제지하거나 사전신고 및 금지, 통고, 제도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대안수단이 있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취지입니다 이윤해,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나아가 심판 대상 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북한인데 위해 유발에 대한 책임을 전단 살포자에게 묻는 것은 책임 없이는 형벌도 없다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것입니다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남겼습니다 두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표현의 방법만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청구인들의 견해는 전단 살포 외의 다른 방법 이에컨대 기자회견이나 탈북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충분히 표명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심판 대상 조항에 따른 처벌은 남북 합의서의 유효한 전속을 전제로 한다라며 북한이 남북 합의서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바 이러한 공익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각종 선전물을 풍선에 달아 뛰어보내는 대북전단은 남북 간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었습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4년 고위군사회담 합의서 2018년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은 상호 비방과 전단 살포 중단을 여러 차례 약속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해 야권의 반대를 뚫고 2020년 12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었습니다 북한 동포 집적 돕기운동, 큰샘, 물망초 등 북한인권단체 27국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안해 위연이라며 개정안이 공포된 같은 해 12월 29일 헌법 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정확하게 해수로 2년 한 9개월 정도 되죠 해수로 3년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